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펜탁스 K50 신제품입니다. 기존 K30의 후속 모델로 K30의 모든 장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. 이 보시면 알 수 있을지 색깔이 빨간색 이게 지금 제일 가장 큰 특징이 120가지 색깔이 나오는 카메라입니다. 기본 색상은 블랙, 화이트, 레드 제품 3가지가 있고요. 그 외에는 그립하고 바디 색깔이 다 변해서 120가지이고 소비자들은 120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나만의 카메라를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ISO가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. 기존의 12800이었지만 지금은 51200까지 확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펜타프리즘을 이용한 뷰파인더를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방진방습이 되는 아웃도어영 카메라로 외부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촬영하는데 문제없이 좋은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. 그 바디 내의 SR, 손돌림 방지를 탑재해서 어떤 렌즈를 사용하든 간에 손돌림 방지를 이용하여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,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K30 같은 경우도 색상이 많았지만 렌즈가 일관적인 색상이었습니다. 검은색. 하지만 이제는 120가지 색상이 나오면서 렌즈 또한 이 바디 색깔과 같이 맞춰서 나오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아주 눈에 띄고 좋은 악세사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메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